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달이죠. 하지만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도 불만을 찾습니다. 그게 마치 예리한 능력인 것처럼요.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같이 또 불만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 옆에 있느냐?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기분과 행복에 크게 또 좌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황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 해보는데요. 자 5월의 첫 주 이슈들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뭐 원하는 게 있어? 아니면 희망하는 게 있어? 이런 걸 물으면 혼자서 여행해 보는 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혼자서 여행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낯선 곳에 혼자 간다는 것은 남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죠. 혼자 하는 여행의 이점 혼자 여행이 좋은 7가지 이유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면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거 여럿이 떠나도 여행은 좋지만 마음이 힘들 때 혼자 떠나는 여행은 내면의 고통을 극복하고 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이 좋은 이유 심리학을 기반으로 정리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인식이 높아지는 건데요. 많은 것을 경험해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혼자 떠나는 여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말이죠. 혼자 떠나는 여행은 익숙하고 편한 환경을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대화할 상대도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또 계속해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힐링이 되려면 아무리 힘들고 지루해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가치 등을 깊이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새로운 나와 만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심이 생기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혼자 여행을 할 때는 의지할 사람이 없죠. 모든 결정을 혼자서 해야 합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모든 것이 자신의 몫이죠.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참 이거 어려운 숙제인데요. 처음엔 두렵고 확신이 없어서 불안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편해지고 또 직관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본능은 더 예리해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적응력과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수시로 발생하죠. 비행기가 연착될 수도 있고요. 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약한 호텔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상을 수도 없이 빗나가는 이 상황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데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치유를 위한 것이고 또 여기서 회복탄력성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회복탄력성이 있다는 건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고통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스스로를 신뢰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자기 신뢰는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물과 문제들을 충분히 잘 헤쳐나가고 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 그 성취하는 기분 그 기분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시각을 보게 하고 영감을 주는 건데요. 혼자 떠나는 여행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 이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트라우마나 정신적 고통은 마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해로운 사고 패턴에 갇혀서 문제에 접근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옷장에 오래 보관해둔 또 쾌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환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뜻대로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것을 보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게 다른 관점을 갖게 하는 방법이죠. 항상 이것만을 고수하던 그 관점을 버리고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만나고 또 음미하는 시간 혼자서 세상을 탐험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을 다른 새로운 영감으로 채워져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또 혼자 여행은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장소, 문화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도 힐링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물러서고 주변 관계를 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보호 반응인데 문제는 고립이 되고 고통이 더욱 더 심화가 된다는 점이죠. 혼자 하는 여행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본능에 맞서도록 합니다. 낯선 곳을 다니다 보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고요. 또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평화로움 수백 년 한자리에 서 있는 무성한 나무 또 시원한 강이 어우러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세상과 이어진 나의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잘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 자신과 주변 환경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마음챙김은 치유의 핵심 개념이다. 마음챙김을 통해서 생각을 들여다보므로 생각이나 감정의 일종의 마음속 폭풍 같은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치유란 이렇게 자신을 지배하는 묵은 그런 부정적인 패턴을 느슨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든 감각과 경험이 고조되고요. 감정의 흐름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생각과 감정이 일시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게 되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력감을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진취적인 희망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와 이렇게 혼자 하는 여행의 이점이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은 혼자 하는 여행을 해보셨나요? 자존감에 상처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여행을 즐겨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창한 여행에 큰 계획을 세워서 갈 수도 있지만 집 주변에 산책길을 매일 다니던 길에서 새로운 길로 한번 들어서 보는 거 또 운전을 하면서 매일 다니던 그 길을 좀 벗어나서 가보지 못한 길로 디투어하는 거 그런 것들도 나를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가끔은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깊이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멀리 여행을 못 가지만 저녁 산책길에 아 이곳이 여행지다 라고 느끼면서 새로운 길을 한번 산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봄이 되면 더 피로하시죠? 피로감 높이는 체내 독소 이것을 먹으면 몸이 가뿐해진다는 기사인데요. 체내 독소가 쌓이면 염증이 잘 발생해서 각종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몸도 쉽게 피곤해지고요. 체내 독소를 빼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인애플이나 망고처럼 수분과 당분, 섬유질이 많은 열대 과일이 독소를 흡착해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섭취 시에 당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도 느려서 단맛이 강한 다른 과일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파인애플에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비타민 B1이 가득해서 피로해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 레몬과 오렌지를 꼽는데요. 레몬이나 오렌지에 쓴맛을 내는 이 리모노이드, 리모노이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리모노이드 성분은 항산화제로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서 독소 제거에 효과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체내에서 산화돼서 세포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요.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다음은 녹차입니다. 녹차 속에 들어있는 이 카테킨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노화의 주범인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노화와 암을 예방한다고 해요. 또 녹차 속의 식이섬유는 다이옥신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또 재흡수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현미는 발화 현미가 좋습니다. 현미에는 영양분이 집중돼서 백미와 다른 곡류보다 영양이 훨씬 풍부한데요. 게다가 발화시킨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3배, 비타민이 5배, 식물성 지방이 2배, 칼슘이 5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또한 현미의 그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요. 남은 영양분과 찌꺼기를 원활하게 배출시켜서 체내 독소 비율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또 요오드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요. 영양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독성물질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특히 다시마나 갈색 해조류, 이 갈색 해조류는 독성물질 방어에 뛰어나고요. 붉은색을 띠는 해조류는 중금속 배출에도 좋다고 하니까 해조류, 또 김, 다시마, 파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수분 보충이 필수죠. 물을 많이 자주 마셔주고요. 추침 전이나 기상 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요. 잠들기 전에는 복부 마사지를 하면 뱃속 장기에 물리적 자극이 가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체내 독소가 쌓이면 피로감이 커진다고 그래요. 또 각종 염증 질환이 잘 발생하고요. 몸을 해독해 주는 음식으로 파인애플, 망고, 또 레몬, 오렌지, 녹차, 발화현미, 해조류 알려드렸습니다. 폐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어컨 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청소가 미비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쾌쾌한 냄새가 올라오기 마련인데 곰팡이가 대사하면서 발생시키는 유기효소가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곰팡이가 호흡하고 내뿜는 기체 형태의 찌꺼기라고 볼 수 있죠. 에어컨을 틀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유는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번식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만 있어도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이 세균은요. 크게 독감형과 폐렴형으로 나뉜인데 독감형은 발열, 오한, 마른 기침, 콧물,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나타나다가 5일 정도 후에 가볍게 낫는 반면에 폐렴형은 더 독감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에어컨 속에 곰팡이와 세균을 없애려면 사용 전 청소는 필수인데요. 에어컨 청소의 기본은 필터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필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어컨에서 필터를 분리하는 거죠. 1차적으로 필터를 분리해서 먼지를 제거하고요. 또 필터를 세척할 때는 칫솔이나 얇은 천을 사용해서 세제를 묻혀 닦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로 헹구어서 건조합니다. 깨끗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척한 필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시고요. 오랜만에 에어컨을 가동할 계획이라면 미리 필터를 분리한 후 세척하고 또 이후에 잘 말린 후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외기도 1년에 한 번은 청소하는 게 좋다고 해요. 특히 이 차량에서 에어컨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정된 주기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고요. 차량의 고온 온풍을 이용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공조를 내부 순환으로 변경시켜 주고요. 차량의 통풍구를 모두 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히터를 최고의 온도로 높입니다. 얼굴 방향으로 해서 30분간 튼 다음에 이 같은 방식을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시행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온의 히터로 공조기 내부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식이죠. 아무래도 뜨거운 히터 바람이 차량 전체를 순환하는 것보다는 통풍구를 막으면 공조기 내부에서만 순환하니까 더욱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차량 에어컨 냄새 제거 또 간단한 셀프 방법 소개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서 매년 돌아오는 마더스데이지만 1년에 단 하루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선물도 선물이지만 언제 받아도 기분 좋은 한아름의 꽃 또 손글씨로 적은 카드가 있는데요.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선물 고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선물 추천 항목을 보니까요. 화장품이 있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식품 또 요즘에 효도가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사지기도 있네요.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마음이 담긴 편지와 현금이 최고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좀 날짜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아예 미리 실속 있게 위시리스트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과 캐나다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어머니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날로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만 마셔도 혈당 조절이 쉬워진다 라는 기사인데요. 정말 이 수분 섭취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체내의 수분 양을 늘려야 대사가 원활해져서 혈당 조절이 쉽게 되구요. 물의 혈당 조절 효과부터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까지 나와 있더라구요.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하자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라. 두번째는 따뜻한 물 8잔을 기억해라.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수분은 다양한 형태로 체내에 존재하는데 영양소를 운반하고 또 노폐물 배출을 하고 대사를 하고 또 체온 조절을 하고요. 신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물은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당이 오르게 되는 거죠. 당뇨병 환자가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약을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물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셔줘야 하는데요. 당뇨병의 약이 소변 양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또 다시 물을 마셔줘야 하는 거죠. 탈수를 막기 위해서 보통 때보다 두세 잔의 물을 더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은 혈당 조절에도 물론 좋지만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물을 잘 마시면 혈당 조절도 쉬워지고요. 체중 조절에도 이롭게 되는데 물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이 포만감이 열량 섭취를 줄여줘서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장 운동과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서 열량 소모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열량이 없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열량이 소모되는 원리죠.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고혈당이 지속되면 입마름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물은 이러한 증상도 막아주는데 갈증을 잘 못 느끼는 이 노인 당뇨병 환자 역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2시간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속 독소와 또 노폐물 배출도 함께 이루어지니까요. 또 이왕이면 따뜻한 물을 드시면 좋고요. 따뜻한 보리차도 좋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좋은데요. 당뇨 환자의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대사성 산화물질이 축적돼서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주는데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함유된 생수를 마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생수를 사 마시는 게 부담된다면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보리차나 현미차도 아주 좋겠습니다. 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궁금하잖아요. 하루 8잔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요. 수시로 조금씩 마셔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당뇨 환자는요. 아침 공복에 또 식사 전후에 추침 전에 꼭 마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혈당이 안정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이 좋고요. 이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요. 반대로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도 올라간다고 해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당뇨병 또 신장병이 있는 환자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물 섭취량을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물을 무작정 많이 마셨다가 폐부종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중증심부전을 앓거나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또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라. 따뜻한 물을 마셔라. 이거 굉장히 참 쉬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거 가장 쉬운 이 방법 기억했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살을 뺀다는 건 미용뿐만이 아니라 살을 빼서 꿈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3년간 36kg을 뺐고요. 136kg 나가던 여성이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3년 전에 136kg에 육박하던 한 여성이 자전거 타기로 36kg 넘게 감량을 하고 실내 사이클링 강사가 되겠다는 꿈도 이뤘다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아만다 힌즈는요. 사이클링을 좋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관이 문을 닫고 의욕도 잃어서 장기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휴가를 떠났는데 걷지도 못하고 또 걷거나 서 있기만 해도 발이 무척 아팠다 그래요. 당시 운동 능력이 정말 안 좋았는데 1년 만에 몸무게가 45kg이 넘게 늘어서 몸에 신체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병원에서 접한 후로 정말 자기 자신이 역겨웠다고 해요. 이 힌즈는 2021년 6월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요. SNS에 체중 감량과 자신감 회복 과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가 136kg였는데 이후에 2022년 8월 111kg로 체중을 줄였고요. 현재는 100kg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힌즈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살을 빼서 너무 기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하는 운동을 찾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 힌즈는 사이클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23년 6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는 플러스 사이즈 유색 인종 여성을 대표하는 강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용기를 얻은 그는 한 번에 6.4kg를 달릴 수 있게 된 후에 하프 마라톤에 등록해 달리기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전거를 격렬하게 타는 것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56kg의 사람이 고정식 자전거를 30분 동안 힘차게 타게 되면 315kcal를 소모하고요. 70kg이면 278kcal를 소모하게 되고요. 84kcal이면 441kcal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30분 동안 적당한 속도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은 200에서 300kcal 소모로 이어진다고 해요. 이 사이클링만이 체중 감량의 유일한 방법은 물론 아니죠. 최근에는 여러가지 줄넘기라든지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살을 빼는데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외에도 걷기, 줄넘기, 수영, 조깅, 요가, 필라테스 등 함께 강한 운동을 할 체력이 된다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낮은 강도 운동이나 휴식 보통 1분에서 4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번갈아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적당한 시간을 확보해서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살을 뺀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해서 날씬한 몸매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품이 넓어져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 꿈을 이뤘다는 것은 아마 다이어트 이외에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꿈을 이뤄간다는 것 역시 건강이 함께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꼭 선크림 바르시고 계시죠?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이유 중에서 선크림만 바르면 눈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난다고 해서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깥 외출은 물론 집 안에서도 선크림은 꼭 필요합니다. 20대 직장인이 화장은 하지 않더라도 선크림은 반드시 바르고 외출하는데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크림만 바르면 화끈거리고 또 따가워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예 안 바르자니 햇볕에 피부가 탈 수도 있고 주름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선크림을 바르자니 눈이 시려서 불편하고 이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선크림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물리적 차단제와 또 화학적 차단제로 나뉘는데요. 눈이 시리고 이 따갑다면 화학적 차단제 안에 특성 성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화학적인 차단제 성분에는 또 흡수된 열 에너지가 피부로 전달되는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더 자극적으로 나타나겠죠. 선크림을 포함한 화장품 전반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나이아시나마이드나 레티놀, 페녹시에탄올, 썰베이트 같은 물질도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요. 눈만 또 신경이 너무 많고 예민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자극에도 붓고 시리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선크림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크림의 성분표를 우리가 확인한 후에 눈시림, 유발, 물질, 성분이 없는 선크림을 골라야 하는데요. 무기자차로 불리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해서 피부에 큰 자극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발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랐을 때 얼굴에 하얗게 뜨는 그 배탁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유분이 많아서 특유의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한편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이 선크림으로 인한 따가움이 더 심할 수 있는데요. 눈 주위 가까이 바르실 때 좀 주의를 하시고 특별히 안과에서 눈물 성분의 그 안연고를 처방받아서 불편함을 좀 개선해 줄 수 있겠죠. 요즘에는 선크림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 선크림 좀 구입하시고 아니면 샘플들을 좀 얻어다가 본인한테 잘 맞는 선크림을 꼭 찾으셔서 선크림 바르시는 거를 잊지 않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주름이 싹 없어지진 않죠. 이 꾸준한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이 피부 노화를 좀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물리적인 차단제 또 화학적인 차단제 같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자외선 차단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비싸다고 해서 특별히 자외선이 더 잘 차단되거나 발림성이 좋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렴한 제품들 구입하셔다가 잘 맞지 않는 제품이 있으면 또 몸에 바르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본인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크림만 바르면 눈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줄줄 나서 못 바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 쪽으로 바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죠. 탈모의 고민은 남자분 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탈모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모에 좋은 식품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비타민 또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그런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잘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탈모, 그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상을 뚝 멈추게 하는 음식은 없어요. 하지만 그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탈모를 예방하거나 더디게 하는 음식은 있습니다. 미국 건강의료매체 헬스라인에서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비타민 B의 일종인 이 비오틴과 단백질이 풍부하죠. 비오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 모발과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인 케라틴을 생산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모낭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생선인데요. 연어, 고등어처럼 이 기름진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섭취하면요. 모발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고 해요. 생선에 풍부한 단백질, 셀레늄도 모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가 도움이 되는데요. 아몬드 한 줌? 이 아몬드 한 줌에는 권장 섭취량의 37%에 달하는 비타민 E가 있다고 해요. 그 밖에도 비타민 B, 아연,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그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가 유발되는 영양소입니다. 또 비타민 A가 풍부한 시금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금치 한 컵 30g 정도면 하루 권장량 절반이 넘는 비타민 A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시금치에 풍부한 철과 엽산도 모발에 유익하죠. 또 하나는 굴입니다. 아연의 보고다라고 불리는 굴이요. 모발을 자라게 하고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이른바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연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또한 탈모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충제로 이 아연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남성뿐 아니라 갱년기가 되면서 머리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머리가 하나둘씩도 빠져서 여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커요. 생활 속에서 이런 영양분 챙겨 보시고요. 가까이 두고 접하면 좋은 식품들,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아연 함유된 음식들 골고루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물가도 너무 비싸고 집에서 밥을 해먹자니 뭐 식재료도 너무 비싸고요. 또 외식을 하자니 또 감당도 안 되고. 저렴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 어떠세요? 두부 매일 먹죠. 뭐 찌개에도 넣어먹고 두부 조림도 해먹고요. 그런데 또 매일 똑같이 그렇게만 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두부를 한박 스테이크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두부, 닭가슴살, 각종 채소를 섞어서 만든 이 두부 스테이크요. 채소나 두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아주 좋습니다. 두부 스테이크에 곁들일 그 메뉴로 구운 채소 샐러드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채소에 더해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까지 빠짐없이 챙겨 넣는 거죠. 일반적인 이 고기 스테이크와 유사한 식감을 내려면 두부의 물기를 좀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부야 뭐 말해 뭐해요. 단백질과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고요. 수분도 풍부해서 충분히 포만감을 줘서 과식도 방지해 주고 일반 스테이크보다는 칼로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두부 속에 또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지는 또 닭가슴살도 지방이 적고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정말 파워 단백질이 되겠네요. 또 표고버섯을 냉동실에 아예 썰어서 잘 보관해 두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에스타데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성분은 최장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물론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또 원활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요. 여기에도 건강에 좋은 바질을 살짝 더해주는 건데요. 바질은 당뇨병 환자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돼서 각종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두부 스테이크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두부를 면보에 짜서 물기를 꼭 짜주고요. 양파, 당근, 부추, 표고버섯, 닭가슴살. 꼭 이 야채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모든 야채 아주 곱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그 두부와 다진 이 야채와 같이 섞고 계란과 밀가루 약간 넣고 소금 약간 후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는 거예요. 마치 이 동그랑땡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요. 반죽을 치대면서 동그랗게 스테이크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팬에 올리브오일과 소금 건바지를 조금 넣고 섞다가 이 프라이팬에 아까 만들어둔 이 두부 스테이크를 넣어서 약한 물에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줍니다. 또 다른 채소를 옆에 가미해도 좋고요. 그래서 근사한 큰 접시에 정말 스테이크처럼 이 두부 스테이크를 얹어주시고요. 옆에 당근, 양파, 집에 있는 야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물가가 오를 때는 두부를 이용해서 많은 요리를 하면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또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밥 대신에 두부를 꼭 짜서 으깬 다음에 프라이팬에 두부만 이렇게 덮어주면요. 수분이 날려지고 두부가 고슬고슬해지거든요. 여기에 볶음밥처럼 다른 재료를 넣어서 함께 밥이 없는 다이어트 볶음밥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냉장고 속에 잠자는 두부가 있다면 평범한 재료이지만 접시 위에서는 아주 근사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는 이 두부 스테이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뭐 돼지껍질, 족발, 닭발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오늘 이상하게 먹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여기에 콜라겐이 많다 그래서 이 콜라겐을 보충하겠다고 족발 돼지껍질 드시는 분들이 많죠. 심지어는 분말로도 만들어서 섭취를 하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족발과 돼지껍질로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콜라겐은 인체에 단백질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피부는 물론이고 뼈와 연골, 근육에도 존재하죠. 20대 후에는 콜라겐이 매년 1%씩 슬프게도 감소한다고 해요. 40대에는 20대의 절반, 70대에는 20대의 10%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콜라겐은 직접 섭취해서 채우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다만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이 족발, 또 돼지껍질, 닭발, 사골 국물, 도가니탕, 곰탕 먹는 정도로 티브 탄력이나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고분자 콜라겐이기 때문인데요. 피부와 근육에 콜라겐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3개로 구성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저분자 콜라겐은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고요. 체내 흡수가 용이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지 12시간 안에 90% 이상의 피부 등으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고분자 콜라겐은 일반적인 단백질보다 분자가 커서 위장에서 쉽게 분해되고요. 피부와 근육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90%는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고요. 약간의 그래도 효과는 있네요. 또 콜라겐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비타민C와 함께 챙겨 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이 단백질 섬유가 서로 상호 결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상호 결합되지 않아서 콜라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처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콜라겐 제품을 고를 때는 또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비타민C가 함께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면 훨씬 드시기 쉽겠네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1000ml에서 3000ml 섭취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요. 관절 건강이나 개선 목적이라면 3-4000mg 섭취 시기는 취침 전에 또 식사 30분 전에 공복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족발, 돼지 껍질 또 닭발은 남성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피부 때문인 것 같은데요. 피부에 콜라겐을 보충하려고 이거 많이 먹다가 피부도 좋아지지만 살도 많이 찔 것 같은데 피부를 위해서라면 콜라겐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